안녕하세요. 라이팅기입니다. 두 번째 웰컴인 컬렉션 촬영을 위해 모였는데요. 2020년이 됐으면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우승자에게 특별한 선물. 굿놀이! 15초 안에 틀리지 않고 호랑나비 노랑나비 송송콩 차있어. 송송콩 차있어. 하나 둘 셋! Really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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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것 같아. 태연아 봤지? 나 100점이야! 먼저는 보관. 언니 거죠? 엄마 손이 있어? 여기가 숨긴 거 같아. 그러면 시작했어.